모두들, 터라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소식인데요. 나 또 랩. 나 혼자만 레벨업, 애니메이션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다들. 근데 애니메이션도 이게 효과가 어떻냐는 얘기들은 되게 많이 들려와요. 근데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거쳐서 들어보면 일본에서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찍히는 좋아요의 숫자나 아니면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큰데? 그리고 랭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기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 1위라면 그 두 번째가 아니면 1위를 넘나들기도 하는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에요. 일본 넷플릭스 랭킹에서. 최근에 만나봤던 일본 웹툰 스튜디오, 후반 작업 전문 회사 이런 곳의 담당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레퍼런스 요청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을 반드시 넣는데요. 이런 효과, 이런 채색, 이런 색감, 이런 마스크 부탁합니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 가이드가 돼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건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건 애니메이션이었고요. 19일에, 3월 19일에 넷마블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이 게임에 쇼케이스가 열립니다. 이게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쇼케이스를 개최를 하는데 그러니까 웹툰 원작 게임에 쇼케이스가 열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네. 그래서 여기에 넷마블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저도 좀 불러주세요. 웹툰 쪽인데 게임만 부르지 마시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일 월요일날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누락됐어. 진짜? 그래서 좀 서운한데 싶어서 다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보내놨어요? 보구사 안 가면 큰일 나지. 프레스북 가야지. 저도 이제 19일이잖아요. 화요일. 이날 오전 10시에 갔다 오면 바로 수업을 해야 돼요. 맞네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 어떡하지? 너 미래에 내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쇼케이스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긴 해요. 그런데 현장에는 미디어만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웹툰 쪽의 미디어에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웹툰계의 민족 정론지 아닙니까? 보부상 뉴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인 게임 소개나 사업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게임이 될지는 대충 공개가 되어 있어요. 플레이 영상이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게임 영상 나와 있어요? 네. 이 게임 영상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여태까지 웹툰 원작 게임 나오면 다 그냥 비슷한 게임에 바꿔서 스킴만 바꿔서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운랩은 그럴 수 없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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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투준루프를 원작 구현을 했다고 자기들이 말했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 그거 일어나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군대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양한 스킬, 무기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놔서 유저들이 자기 스타일로 액션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사실 근데 그 뭐야? 데빌메이크라이로 열어져 친 스타일리시 액션 게임으로 항상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구현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마음 열심히 다 잡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인게임 정보랑 이런 것들은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넷마블에.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솔로레벨링.넷마블.컴이네요. 네. 애니메이션이 지금 한창 되고 있는데 짧은 영상으로만 좀 봐서 게임은 아쉬웠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잘 만들어진 게임의 쇼케이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정말 즐거워요. 공개되는 순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는 안도감과 환호가 같이 나올 때 그 희열이 있어요. 근데 잘 못 만들어진 게임의 쇼케이스도 가본 적이 있어요.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피해자 모임 단체에서 나오는 싸움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제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면 게임계는 그런 게 있어요. 신작 발표나 대규모 패치 발표할 때 트레일러 딱 틀면 사람들이 우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크지. 웹툰도 그런 걸 신작 발표할 때 그런 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싶다. 그러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기폭제가 이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게. 많은 독자들이 좋아했던 작가.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 있어. 있어. 근데 그 작가님이 신작에 나오는데. 근데 그걸 유튜브나 워드에서 생중계하면서 처음에 오프닝 플로우가 탁 뜨는 거지. 그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아 하면서 막 그 블리즈컨 가면 그런 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보고 싶네요. 그 심령 부흥회의 전문 목사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블리즈컨 같은 게 진행할 때 보면 그죠. 그죠. 피를 막 달궈놔. 그죠. 예열을 한창 해놓고 동시에 빵 터뜨리는 그 쇼 디자이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 번 진짜 한 번 해보고 싶다. 보고 싶다. 현장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19일. 그런 마음입니다.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